아무리 이 마음이 아프다 해도 눈물만은 안 보일 거야 밤 비 오는 길목에서 갈 곳 몰라 헤매어도 마음으로 울먹일 거야 두 눈에 맺혀 있는 이슬은 빗물이야 빗물이야 내가 싫어가는 사람 무슨 미련이 있기에 한 눈물은 왜 흘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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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소리 진짜 잘한다 감자가 조니스 노래 부르기 진짜 힘들겠다 너무 간드러지게 부르시니까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했어도 잊으라면 잊어줄 거야 밤 비 오는 길목에서 갈 곳 몰라 헤매어도 가슴으로 울먹일 거야 두 눈에 고여있는 이슬은 빗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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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싫어가는 사람 무슨 사연이 있기에 한 눈물은 왜 흘려 잘했다 잘했다 잘했어 빗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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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만 8천원 98 나오면 대박이에요 98 나오면 대박이에요 98 나오면 대박이에요 네네다 높다 98 나오면 대박이에요 그렇지 빗물이야 빗물이야 지금 평균 보다 높잖아 아니 노래를 부르는 네네 우리 레전드님께서 정말 흐뭇하게 보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어제 노래방에서 노래 연습한다고 5시간 통화했어요? 아니 아니 잘 알려지지 않은 곡을 익숙하게 부르기까지는 엄청난 연습량이 필요한데 수찬이 연습 많이구나 어제